한글자막 by 한효정 익숙한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제가 익숙한 삶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길로 삼행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미지의 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수많은 영혼들의 갈급함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손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길, 축복의 길,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새로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은 나를 붙들어서서 내 인생에 두려운 것은 익숙한 표지판을 떠나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실 때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서조해도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따스한 손길에 내 영혼을 맡겨봅니다. 그 길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영혼의 꽃들을 보고 주님의 손바닥에서 아침 이슬처럼 뿌려지는 생명의 생수에 고개 숙인 꽃들이 생명으로 피어남을 보았습니다. 다친 눈에 빛이 들어가고 막힌 것이 뚫리며 사랑하는 자를 끌어안듯이 다시 피어난 믿음의 잎사귀를 감싸 안아주는 그 사랑을 나는 보고 느끼며 만져보고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오늘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맡기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로 다시 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날 함께 예배하며 주 하나님의 임자 안에 모이게 하신 성녀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가 온 땅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덮게 하지만 오늘 말씀의 구름 속에 가득한 은혜의 손악비가 여러분 각 사람의 메마른 심령을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항하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선장과 승무원 승객을 모두 합쳐서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순조로의 항해를 이어가던 4월 14일 오후 11시 어운 바다에 갑자기 나타난 빙산의 배를 팍 충돌했습니다. 배에 큰 구멍이 났고 빠른 속도로 침몰하기 시작해서 배 안에 탔던 2,000명의 사람 중 1,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타이낙니입니다. 이 배가 만들어지던 당시 세계 최고의 여객선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랑했던 배였지만 갑자기 나타난 빙산 앞에서 작은 종이 배처럼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연의 섭리,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백여 년 년 전 바다를 항해하다 침몰해 가던 누모모가 이 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거친 바람이 흐러오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앞에 은혜의 영사기를 쫙 비춰주셔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함에 있어서 꼭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장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바닷가입니다. 남풍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듯이 어린 양의 목자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를 항해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예수 그도 안에서 은혜의 창공을 나르는 비둘기 같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육신은 결박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는 그의 육신은 결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섭리에 묶여 로마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앞으로 항해가 순탄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을 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경 27장 10절 말씀하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그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이나 배가 난파되어 죽을 위기를 겪어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하심이 없는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경 27장 11절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하고 나하고 얘기해도 가짜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 말보다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욱 귀를 기울였어요. 바울이 이 배가 순탄치 않다. 타격을 입는다 했지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로마까지 가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따라서 계속해서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순하게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를 보면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배를 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항해를 합니다. 단 5분 뒤, 10분 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생의 날씨가 맑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한 남풍이 불어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이 인도하신보다 사람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목적과 계획들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영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봄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힘써도 안 힘쓰기도 싫고 편하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인생의 항해를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많이 힘들죠. 아프고 힘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추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우리 크게 함연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었어요 그는 승리하기를 원했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유혹에 절제하고 주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내 삶의 형통화가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변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 중요한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마지막의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지금 상황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인생의 끝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시험도 이기고 막이도 이기고 환란도 이기고 병도 이기면서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거 뭐합니까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저의 사랑의 권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인생의 길을 점검하고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순종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의 멸류관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세요 루빈스타인이라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연습으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최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그는 남들이 모르는 피같은 노력이 숨어 있었어요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사매를 걸으면 내 청종이 왔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끊임없는 내려놓음 내려놓음 순종의 연습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아침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름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그 사건들을 놓고 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들을 순종하리라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단이와 싸워 이겨야지 시험을 이겨야죠 그저 다가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길 처다 그 노력이 필요하죠 죄와 싸우를 피우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하시사 사망과 고난의 유라굴로를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사 예수님처럼 승리의 멸관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항해해야 합니까 첫째로 인생이라는 배는 바람을 의지하여 움직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굳이 바람이 없어도 배가 움직이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 대부분의 배들은요 바람을 의지하여 항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순풍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순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순풍이 우리 영혼에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은혜의 항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전진케 하는 바람을 내 마시사 내 인생의 돛을 가득 채워 은혜를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삼합시다 성령을 높여드립시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 속에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간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나 바람만 있다고 배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풍이 불올 때 배의 손님들은요 돛들을 잘 펴고 조종해서 바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즉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조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순풍이 불어도 어떤 배는 멀리까지 가고 어떤 배는 조금밖에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 나아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때때로 모든 돛을 다 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돛을 일부분만 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반만 펴야 될지 완전히 확 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에 올라가오를까? 내려가오를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정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심하실 때 성령 우리로 가만히 앉아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믿음의 돛을 확 절패게 하시고 때로는 겸손으로 돛을 거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배가 골짝 못하도록 돛을 거둘 때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으로 깨어서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예라 5장에 보니까 다우시 불레색 군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그때의 여화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불레색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다우시 불레색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우시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우시는 천사들의 불레색 군대를 치기 위해서 나뭇잎을 밟는 소리와 바람 스치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영의 귀를 탁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그의 귀에 발자국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확신에 돛을 탁 활짝 펴고 대적을 치러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실 때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돛 확신의 돛 아멘의 돛을 높이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럴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이 정체되고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내 노래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선정에 대해 주셔야 돼요 배를 움직이는 조타 장치는 배로 찾지만 배를 지배합니다 조타 장치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조타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맞죠? 거기로 움직이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과 함께 떠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도가 그 선정이 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향하여 움직이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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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도를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인생의 조타 장치를 잡으시사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교제 몇 년 전 제가 바닷가 항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깃발을 흔드는 거 봤어요 깃발을 막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랬더니 배에서도 어떤 특별한 무늬가 새겨진 깃발을 탁 흔들고 그 신호에 화답했어요 깃발을 하니까 또 저쪽에서도 서로 신호를 합니다 화답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항구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흔드는 일을 통해서 항구에 들어오는 배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화물을 싣고 있으며 행선지가 어딘지를 서로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깃발을 들고 깃발을 흔들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배의 성장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즉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항구에 들어갈 때 자기 힘과 능력, 자기 의의가 선장이 된 사람은 결코 그 항구에 닷을 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튼튼하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던 깃발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 본연의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마음 중심에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여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 배에 싣고 있는 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의 바닥에 너무나 많은 짐들을 싣고 다니는 분들이 봅니다 짐을 좀 내려놓으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짐을 그대로 두면서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멈춰 있을까요? 나 30년 예수 믿었어요 저 권사고 장로요 오늘 여러분 배에 바닥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삶의 염려 걱정 불안 분노 상처 제의 짐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항구에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가지고 못 가요 오늘 이 시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오늘의 짐이 내일을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비전, 선한 비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의 행선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항해의 행선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항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 어떤 문제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길들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좌초시키고 낙심시키며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암초로 멸망의 유라글로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임하시사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암초같은 큰 채 유라글로로 광풍같은 은밀한 시험과 고난을 능히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항구, 은혜의 항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